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젊은 날 나라가 일어서는 현장에서 정책으로 일조를 했던 원로를 만나서 요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한참 입을 다물고 좀처럼 말을 하지 않다가 정리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노선이나 정책이 너무 달라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외국에 팔아서 사는 나라니까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되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겁락입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루 평균 수출액은 2019년보다도 16.2%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억 4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일 평균 16.2%가 6월 들어서 수출이 빠졌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5월 달에는 일 평균 수출 감소폭이 18.4%였습니다. 코로나19 우한 표렴의 충격과 파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다만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상생활에 매몰된 사람들은 이런 거시지표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한 표렴이 우리의 삶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구나 하는 점을 거듭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자연스럽게 수출이 부진하면 제조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제조업이 부진해지면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공장 가동률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9년 같은 월보다도 4.6%포인트 감소한 63.6%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1월 달에 62.8% 이후에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통상 제조업 가동률은 80% 정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63.6%입니다. 자연스럽게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제조업 제고율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도 8월 133.2% 이후에 최고치인 128.6%를 지켜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시작되지 않았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은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합니다. 가능한 조용히 실시하려고 하지만 이따금 바깥으로 구조조정 소문이 알려지면서 그룹들이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CJ그룹은 2019년만 하더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계열사인 cgb는 1.4분기에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2.4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4분기만 하더라도 무려 716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화관은 고정비가 큰 사업체입니다. 아마도 우한 폐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 항공업, 호텔업, 영화업 등과 같은 그런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즈니스가 주사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cgb는 그동안 해외 진출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 역시도 중국이나 베트남 등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이 영업정지가 들어가면서 회복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cj-enm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송광고와 영화사업, 공영사업이 부진해지면서 1.4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39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 정도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용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활발하게 인력 감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베이비부모 세대 55세부터 64세 인구 중 강제 은퇴를 당한 사람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가지고 12만 명 정도 급증했습니다. 6월 28일 매일경제신문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월부터 5월 사이에 비자발적 실업을 당한 55세부터 64세 인구는 26만 8천명으로 추계됩니다. 이는 2019년도의 같은 기간에 14만 4천 5백명보다도 1년 사이에 같은 기간에 11만 6천 3백명, 80.5%가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베이비부모 세대에 강제 은퇴자가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최체로 베이비부모 1인 가구 전수조사를 관악구청이 실시했습니다. 이 실시 목적은 베이비부모 시대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목적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예상한대로 남성 베이비부모 세대 가운데서 43%, 여성 베이비부모 세대 가운데 51%가 일정한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2명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표렴이 본격화 이전에도 현장의 경기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최저임금 급등과 같은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경기 하락세를 크게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한 표렴에 발발과 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12월만 하더라도 이미 자영업 중심으로서 현장 경기는 아주 가라앉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우한 표렴에 그런 여파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불확실함 속으로 우리 사회를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아직 재정지출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명쾌하고 명확한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이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현장은 지금 현재 상태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대단히 온라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마련해서 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